국내산 홍어무침도 판매하였고요. 재료는 다 국내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난빨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바라조기가 나와가지고 경매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손도 좋고요. 사이즈 최대한 큰 걸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안강망대에서 조업을 한 거고요. 바라조기는 지금 작은 조기하고 큰 조기가 섞여있는데 아랫다는 좀 더 작은 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조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싱싱한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명절에 가족분들하고 조기 매운탕이라든지 조기 구워드실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명절 끝나도 어민들이 조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생선은 지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자랭이 병어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자랭이 병어는 제 손바닥에서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지 않고요. 대신에 뼈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도 단단하고 핵감 가능한 자랭이 병어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밥반찬으로 드시기 딱 좋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자미 특대 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손도가 좋고요. 단단하고 싱싱한 걸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큰 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명절에 큰 갈치 이렇게 하나 구워주시면 가족분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갈치가 지금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절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먹갈치 맛있는 거 원하시면 오늘 저희 자미 특대 갈치 연락주시면 저희가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유자망대가 300상자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싱싱한 백미 사이즈의 참조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백미는요 130에서 200g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지금 굉장히 제수용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가 많이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파백미입니다. 파백미는 이게 조금 더 상처가 나거나 창이 터져 있을 수 있는데요. 파조기도 저희가 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60mm, 180mm까지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로 원하시면 160mm를 말씀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저렴한 거는 이제 180mm, 160mm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가 이제 180mm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80mm, 160mm, 파조기 100mm, 정품 100mm까지 있으니까요. 문의주시면 잘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3위짜리 우럭을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6마리짜리도 받았고요. 이렇게 4마리짜리도 받았는데 우럭은 커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래야 탕을 끓이시든 쩌드시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굉장히 크고 보시면은 오늘 경매 받은 거라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우럭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데려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싱싱한 고시삼채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굉장히 맛이 좋고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보시면 짠짠하고 손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요즘 굉장히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가 오늘 통통한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저희가 오늘 4위짜리 특별 아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2마리씩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지금 아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해주세요. 내일도 배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심미 통치입니다. 5마리 48,000원이고요. 10마리 8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40cm 전후고요. 상당히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받아보시면 만족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